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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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먼저 치면 제가 이목적구가 되는데 얘는 비포이잖아요. 빠질데가 없죠. 얘를 제대로 된 방향으로만 보거든요. 그러면 얘를 오른쪽으로 맞춰서 이 정도에서 출발하는 놈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되는 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맞고 절로 가기 위해서 어딜 맞아야 되느냐. 이 정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든 여기든 큰 차이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워낙 좋은 데 있기 때문에 원 투 쓰리 이 정도 가면 되는 거에요. 목표 지점은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정해놓고 여기를 어떻게 보낸 것이냐 잘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땐 이거 2분의 1 두께 치면서 2팁 정도 주면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1분의 1 치면서 2팁은 좀 모자라겠네요. 2팁 정도 줘야 되고 당점이 내려가면 안 되고 중단보다는 살짝 올라갑니다. 9시 30분이네요. 너무 두껍게 쳐 버렸는데 그래도 얘가 너무 좋은 데 있어요. 그렇죠. 완전히 실수였죠. 생각보다 무지하게 두껍게 맞았죠. 너무 맞습니다. 네. 근데도 제가 너무 좋은 데 있어서 맞은 거에요. 그냥 저거 쳤으면 안 맞았던 곡인 거죠. 오늘은 뭘 틀어 드시는 날이 없나. 초보부터 잘 맞으시더니. 글쎄요. 이제 뭔가 좀 잘 맞은 거에요. 글쎄 하나 하셔야 될 거 아닐까. 잘 맞습니다. 여기도 또 때렸다. 때리면 안 돼야 될 거에요. 잘 해보셔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루틴. 루틴이라는 말. 루틴이 중요해요. 한결같은 방식으로 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또 연습이에요. 그렇게 해야 실수가 조금씩 줄어요. 코너로 들어가는 때 보면 공이 큰 거 칠도 고르잖아요. 수전이 많았잖아요. 수전을 줄이기 위해서 단점을 조금 목표해야 돼요. 상점이 있으면 수전이 많이 들어가고 싶어요. 글쎄 내리로 다 사람으로 分치고 curs기 agreement mamy 굿 ancora star 돼 binary 너무 부럽게 잘 치셨나보네. Para 다리록 window 로 그런데 윤석열 열げ 엄청나 치지 마시고 얘를 맞으려면 스튜션째 여기에서 여기 사이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뭐 공이 워낙 좋은데 있으니까 일로 들어와도 맞을 수 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와야 된다. 그럼 스튜션째 여기까지 와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 끌어차야 되잖아요. 끌어차야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두껍게 끌어치면 얘가 이렇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키스 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피하려면 얇은 두께로 끌어치서 얘를 이리로 보내서 여기를 이렇게 가게 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리로 가게 해요. 그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장점을 많이 내리고 회전을 줄여서 이렇게 직선으로 끌는게 아니라 이렇게 가죠. 여기에 가더라도 이렇게 휘어서 가니까 입사각은 이런식으로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얇은 두께로 끌어치죠. 장점을 많이 내려요. 5시 방향으로 5시 방향 3시 정도로 장점을 많이 내리고 두께는 인내일. 인내일보다 두꺼우면 안 돼요. 이렇게 내려요. 위외로. 위외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많이 내리고 얇은 두께로 끌어치죠. 지금 여기서 키스가 났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갔다는 얘기에요. 지금 공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갔다는 건 뭐에요? 공 꼬은거죠. 이렇게. 2분의 1만 쳐도 이렇게 갈텐데. 아래 끌어치기를 하단 당점을 많이 주고 끌어치면 2분의 1만 쳐도 얘는 이렇게 끌어치고 5시방향 3팁으로 하단 당점을 많이 주고 치면 공이 휘면서 끌어치기 때문에 그렇게 높게 안 돼요. 이것도 좀 두꺼워서. 왜냐하면 왜 두꺼웠다고 생각할 수 있냐면 얘가 움직임이 두려워졌잖아요. 이렇게 해도 짧게 들어오죠. 이렇게 하면 키스가 완전히 빠지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끌겠다 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당점이 좀 올라간단 말이에요. 두꺼워지면서. 그러면 회전도 많이 생기고 빨강봉도 키스나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키스를 확실하게 제거하는 건 당점을 많이 내리고 회전을 줄이는 거에요. 짧아져. 얇게 쳤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짧게 오는 거에요. 이렇게 짧아지는 핵심 원인은 얇게 쳐서 처음에는 이렇게 갔지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들어간 거거든요. 입사각은 이런 거에요. 실제적인 입사각. 그리고 회전이 적기 때문에 이를 많이 안 그어서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키스를 빼는 게 전형적인 두꺼워졌을 때 키스가 일어나는 상황. 어떨 때 되면 주로 이렇게 있을 때에요.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얘 딱 치면 내 몸은 일로 가고 이렇게 가다가 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가 어느 정도거든요. 이런 거 뺄때는 얇은 게 회전 없이 끌어져요. 그냥 두껍게 봤기 때문에 길어져요. 회전이 많은 거에요. 이렇게 짧아질 거라고 생각 안했죠. 이렇게 짧게 만드는 거에요. 이스라엘 이데 다 같이 하다가 아 쉽지 않죠 2분의 1 두께로 쳤을때 예를들면 무회전으로 12시 방향 2팁정도를 얘를 2분의 1 두께를 치면 어떻게 가겠어요 그 한 시스템이고 무호구간에 얘를 맞으려면 여기 떨어져야 되죠 그렇죠 제가 보기엔 여기 세전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얘가 빨간 공을 2분의 1 두께나 2분의 1보다 조금 두껍게 맞았거나 했을때 일반적으로 올 수 있는 곳은 여기인거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려면 회전이 많으면 안되죠 왜냐하면 신공이 빨간 공 맞고 이렇게 직선으로 들어오는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휘어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초구가 이렇게 휘어들어가듯이 얘도 여기에 오기는 하겠지만 직선으로 오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휘어들어오니까 실질적인 입사각은 이렇게 되는게 입사각이죠 그럼 회전이 특집정도의 회전만 있어도 이렇게 해서 아마 이리로 나갈거라 회전을 줄여야돼요 원칙정도 원칙정도를 줄여서 이렇게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어려운거야 항상 이게 빠지거든요 이게 일직선으로 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빠지는거거든요 그냥 입사각은 실질적인 입사각은 이게 아니라 이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회전을 줄여줬어요 그래서 한시방향 원칙정도 한시방향 원칙이나 투칙정도로 2분의 1을 쳐보았어요 그래서 여기를 맞춰요 지금 이 배치에도 왜 두껍게 맞았을까요? 왜 두껍게 맞았을까요? 이건 커브가 일어났기 때문에 두껍게 맞은거에요 왜냐면 얘를 치는 순간 큐거리가 큐가 이렇게 각도가 세워졌거든요 커브가 일어난다는거에요 세워지면서 느리게 쳤기 때문에 커브가 일어나는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온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두껍게 맞은거에요 그러니까 커브를 안일으키려면 안일으키려면 큐를 가능한 수평으로 유지하시는거에요 제가 이 방향에서 보니까 이 방향에서 보니까 이거는 거의 무회전으로 무회전해서 살짝 오른쪽 느낌짓이 있을정도로 쳐야됩니다 원칙도 넘칠거 같아요 2분의 1 맞춰서 여기만 더 무회전으로 쳐야되는거에요 얘를 2분의 1을 쳤기 때문에 일로 갔다가 이렇게 왔을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여기서 만난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조금 더 얇게 쳐서 일로 보내지않고 이렇게 보내요 그리고 회전은 무회전으로 이렇게 가지않고 이렇게 무회전으로 쳐서 2분의 1보다 미세하게 얇게 치셔야해요 너무 얇으면 안되고 미세하게 얇게 봐야해요 잘치세요 오우 잘치셨어요 오우 잘치셨어요 아는게 외동으로 쳐야되나 자 보세요 처음에 키스 내일때처럼 얘를 12시 반 투팁 정도로 12시 반 투팁 정도로 얘를 이그네이를 쳐서 쉽게 칠려고 했더니 아이고 이렇게 쳐도 되는데 어 뭐야 안 맞았네 키스도 빠졌는데 안 맞았네 여기서 제가 뒤돌리기 키스나는 전형적인 판단법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잖아요 그때 살짝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키스는 안 났던 거예요 아 조만큼은 얻어놔도 안 나요? 날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회전을 어떻게 졌느냐에 따라서 회전과 당첨을 어떻게 졌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두께를 맞춰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있을 때보다는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키스 날 확률이 왜냐하면 이거 비켜치기 잖아요 오른쪽 회전 주고 왼쪽 맞추는 거 그러면 나는 이렇게 가야 되고 얘는 이렇게 와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게 전형적으로 키스 날 위험이 높은 건데 당첨을 어디에다 주느냐에 따라서 빠지기도 하고 안 날 걸 내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얘는 이 선상에는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키스가 빠지는 확률이 조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쳤다면 저처럼 안 났을 텐데 아까는 좀 두껍게 쳤던 거예요 두껍게 치면 제가 이번에 좀 두껍게 쳤고요 두껍게 치면 두껍게 위험해져요 다섯 men 주척 수단평 다섯 men 주척 수단평 여기가 다섯 명이 있는 거 뭐 한 번 다섯 명이 있다가 힐이 세 번쩍 다섯 명이 있는 두ів으로 게임 시작 turn time out break time